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데일리컴입니다. 오늘 출입했는데 뽀샤시한 컴퓨터 세팅하려고 하구요. 이번에는 좀 뽀샤시한 환한 컴퓨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구요. 일단 유니팬을 총 9개를 가져오셨어요. 얘는 컨트롤러 포함해서 3개짜리 묶음팩이구요. 3개, 3개, 낮개, 또 낮개 3개 해서 총 9개. 9개중에 수냉쿨러 기본쿨러 제거하고 유니팬으로 설치합니다. 그래서 총 9개의 유니팬이 작동 될 수 있게 세팅을 하고 CPU는 라이젠9 5900X SSD는 삼성 980 프로 1테라 정도 되겠죠. 1테라네요. 메모리는 티포스 16기가 2개, 32기가, 3200MHz 메인보드는 아마 전체적인 화이트 구성을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선택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기가바이트 B550, 비전 DP 얘가 좀 화이트 감성이 좀 있어요. 파워 서플라이는 슈퍼플라워 종종 보지는 못하는 브랜드이긴 한데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구요. 1000W, 80PLUS, 플래티넘 풀 모듈러 제품이고 순행쿨러는 리안니죠. 리안니, 갤러헤드 AIO 360 그래픽카드 그래픽카드 박스가 생각보다 크고 무겁더라구요. RTX 3080Ti 호프 이러한 구성으로 해서 조립 작업을 하구요. 케이스는 리안니 제품입니다. 리안니 511 다이나믹 제품이구요. 화이트 케이스에요. 리안니로 세팅을 하네. 리안니 케이스, 리안니 수냉쿨러, 리안니 시스템쿨러 gerade다 오픈이 리안니 페이스 또 어떤 포샤시한 엄한 컴퓨터가 세팅될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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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